자, 이제 동일궤를 가보겠습니다. 청와동일 천화동일 이렇게는 이제 위에 하늘 밑에 불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늘과 불은 말하자면 지향이 같은 것, 동류라고 칩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 은종용, 풍종호, 보노천자, 친상, 보노지자, 친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름은 은종용, 용을 따르고 풍종호, 바람은 호랑이를 따릅니다. 보노천자 하늘에 뿌리를 둔 것은 위로 올라가고 보노지자 친하 땅에 뿌리를 둔 것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제 불같은 것은 하늘과 동류로 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과 불, 불은 위로 타오르고 하늘과 같은 동류라서 함께하는 그 동일한 그 이름 자체가 함께한다. 남과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별 근본 상황은 어떻게 사람과 무리를 지느냐, 어떻게 남과 함께하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상황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남과 함께하는 것의 여러 가지 조건, 상황,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괴가 말해지고 괴풀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앞에 이제 그 지천택배의 천지비께서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과 연결되면 이제 같은 무리가 생기고, 친한 사람이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논어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군자는 주의불비, 소의는 비부주. 남과 있는 사귀는 관계를 얘기할 때, 군자는 주의불비, 소의는 비부주. 군자는 주의불비, 소의는 비부주. 또 똑같이 군자는 화해부동, 소의는 동의불화. 여기다 그냥 쓸게요. 군자, 소의는 비부주. 군자, 소의는 대비한 부전도 있고, 나중에 또 논어에 보면, 군자는 군의부다. 이런 표현들이 논어에 나오는 것만으로 제가 이제 들어볼게요. 번역을 해보면, 군자는 주의불비, 군자는 두루 사람을 사귀지만, 불비. 이때는 주역의 비자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무리를, 자기 가까운 사람과 무리를 짓지 않을까. 소의는 자기 친한 사람들과 무리를 짓지 두루 사귀지 않을까. 또 군자는 화해부동, 여러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만, 잘 화합해서 조화하고, 화합을 하지만, 부동, 이건 팩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문비하고, 부하네동. 부하네동하지 않고, 소의는 부하네동을 하고, 전체적인 화합을 못합니다. 또 군자는 군의부당, 사람과 모여서 잘 무리를 짓지만, 당, 이거 패거리입니다. 패거리 짓기. 근데 꼭, 이런 행태, 소인의 전형적인 행태가 패거리 짓기입니다. 패거리. 어디 가도 패거리를 만들어, 저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지 패거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사귀느냐. 이것이, 사람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사람의 기본 조건인데, 사람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사귀느냐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패거리 짓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치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천화동의회회를 할 때마다, 남과 우리가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하면서, 그 사람들도 소외시키지 않고, 패거리 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천화동의회회입니다. 한번 쭉 원문을 읽고 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우야 형 이석대천 리 군자정. 단활 동인 유 득위 득준위 음호건 왈동인. 동인우야 형 이석대천 건행야. 문명이건 중전이음 군자정야. 유 군자 위는 통천하지지. 상활 철여화 동인 군자이 유족변물. 초보 동인우문 우. 상활 칠문동인 우수 구약. 유기 동인우종인. 상활 동인우종인. 구삼 복용오망. 승기고름 3세부름. 상활 복용오망 적당야. 3세부름 아내냐. 구사 승기용 불극공길. 상활 승기용 의 불극야. 기길 즉 고니 반칙야. 구호 동인 선호도이 후속. 대사득상. 상활 동인지손 이중직야. 대사 상호 권상득야. 상고 동인우교 우회. 상활 동인우교 지인득야. 동인우야 형. 넓은 곳. 들판에서 남과 함께한다. 남과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한다. 형통하다. 동인의 근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넓은 곳에서 나중에 동인우야 하고 대조가 되는 건 좁다. 야하는 것을 꼭 들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툭 트리는 곳에서 남들과 함께한다. 형통하다. 이석대천. 이건 이제 이동의 궤입니다. 이동의 점을 살 때 이석대천. 꼭 전체적으로 다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 점에서는 어디 큰 물을 건드는 건 이로운 점이다. 그 다음에 이 군자의 점이라면 이롭다. 이렇게 보통 얘기가 되는 것이고 동인이라는 상황. 남과 올바르게 함께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롭다. 이렇게 점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활 동인은 유득이 득중이 응호건. 동인은 유가 득이. 유가 득이라는 건 여기서 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가. 유기밖에 없죠. 유가 득이 했다. 제 자리를 찾았단 말입니다. 유가. 음의 자리에 음이 들어가고 줌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이. 그러니까 음이 함께 끌어모아서 권과 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유득이. 득중이 응호건. 줌을 딱 얻어서 위의 권과 딱 상응한다. 지금 밑에는 화거든요. 화와 권은 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가 되게 해서 음호건. 강건한 전쟁을 딱 뜻으로 함께한다. 그래서 이것이 동인과 함께합니다. 동인우야. 형. 이섭대천. 권행야. 이걸 강건한 보리로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섭대천. 문명이건. 문명이건. 문명은 이걸 얘기합니다. 문명. 화가 밝은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건 안의 이의 화괴를 문명이라고 봅니다. 권이라는 것은 위에 권괴를 얘기합니다. 문명. 내 께가 리라는 것이 문명이고. 권은 외 께의 권괴를 얘기합니다. 문명하면서 안으로 밝으면서 관건하고. 중정이음. 중정. 바로 유기가 중정을 얻었거든요. 유기가 중정을 얻어서 구호와 딱 상응하니 이게 군자의 올바른 도리다. 라는 것이죠. 군자의 정동이다. 유군자 오직 군자라야 능통천하지지 천하의 뜻을 소통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여론을 모으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 큰 것에 함께한다. 이런 뜻이죠. 패거리 지는 동인 가지고서는 모두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패거리 지어서 자기들끼리 뜻을 통하는 것은 오히려 남들과의 단절을 이루는 거죠. 정말 군자라야. 자신이 없는 군자라야. 천하의 뜻을 소통시켜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세상을 볼 때 저는 가끔 가다가 한국 언론들에 대해서 좀 분노가 가끔 많아요. 한국 언론. 이게 지금 여론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일 텐데 언론의 행포가요. 생각도 다시 맙니다. 이 언론이 말하자면 겁이 없어요. 막 오보를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권세를 가진 존재라요. 건디지를 못해요. 아니면 말고 해요. 아니면 말고. 그 사람들 참 무섭대요. 저는 직접 몇 개 당해본 게 있는데 제가 건대 신문사에 주관할 때 갑자기 무슨 신문에 4대 1간지 하나가 건국대학교가 파중 가로 이전한다고 기사를 뜨냈어요. 이거 사립대 같은 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 소문 나기 시작하고 그게 오보라 그랬더니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요. 제가 막 총장한테 하고 막 뭐라고 했어요. 이거 국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행포를 우리가 참습니까. 그랬더니 총장 막 그러는 사람들이요. 언론기관 한 번 잘못 건드리러 오면요. 그 뒤에 귀찮아요. 못 건드려요. 겁이 나서.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이거 가만두고 안 되겠습니다. 저래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이거 시장 정정 방법 내라. 그랬더니 아니면 말 못한다는 식이에요. 어떻게 화가 나든지 당장 내일부터 건대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불매운동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향 안 클지 모르지만 우리 건대신문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이거 대제적으로 보도하고 불매운동이라고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또. 그랬더니 다음 주에 사과 광고를 하고 그 게재한 기자 약간 징계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독자들이 우리나라 독자들이 너무 불러요.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건 기사를 하면 항의하고 안 하면 끊어버려요. 나라도 끊어야지. 그런데 그냥 다 좋다고 좋다고 넘어가니까 언론이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하는데 요즘은 군자보다도 언론이에요. 저는 논어에 보면 군자가 말하자면 예전에는 정치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바르자는 지름길인데 요새 공자가 나오면 아이돌 육성하자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가장 영향력 큰 게 아이돌이야 요새는. 그래요. 예전에는 정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르고 그 다음에 매스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동인에도 매스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사람을 뜻을 소통시키고 하는데 그러니까 능통 천하 지지 천하의 뜻을 소통시키는데 이게 중요한 게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저 매스컴에 대해서 아주 정말 심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제 어느 무엇보다 더 힘이 세져 가지고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개인이 감당을 못하고 정치권에서 감당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주었지 걱정입니다. 이걸 군자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군자가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자기가 정말 험이 없고 사유기 없는 사람이 나서야 이걸 매스컴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갑자기 딴 얘기했습니다. 창화를 상전하겠습니다. 처녀와 동인 군자이 유족변물 군자 찬을과 불이 동인이 군자는 이 별을 보고 유족 유족이라는 건 그 무리별로 무리로 그 사물을 구분해서 사물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또 동인한다고 동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함께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함께하기는 또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존재들 이 존재들이 성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또 그 뜻을 같이하는 여러 무리들을 또 함께 소통시킨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족변물이라는 것이 동인 함께하는 도리의 근본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동인음은 무국 문을 나가서 이 문에서 남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인자는 모든 한문에서 사람 인자를 해석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많은 경우에 남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남 여의하인 남에게 자기를 낮춘다. 그렇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쓰는 것보다 문장 가운데서는 많은 경우에 남이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동인 우문도 남과 문에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문 밖에서 사람을 모은다는 것보다 남과 소통한다 함께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우문 무국 허물이 없다. 요것은 집안에 들어왔지 않고 요건 상전과 연결시켜서 문 밖이라고 상의 출문동에 무슨 문을 나가서 남과 함께하니 이것은 누구를 허물이 있겠는가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누구 허물이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고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다 뜻이 통합니다. 요것은 들어앉아서 집구석에서 고아 고안에서만 함께하지 않고 나가서 남과 소통한다 그런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것은 6.2와 약간 대비가 되는 겁니다. 6.2와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과 함께하는 그것이 허물이 없는 괴다 라는 거죠. 6.2는 6.2는 사실 이 괴 전체에서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교에요. 유기 천화동인에서 6.2가 지금 거의 핵심적인 역할에요. 괴 전체에서는 그런데 괴 중의 효의 해석에서는 그렇게 좋은 해석을 못 받아요. 동인우종인입니다. 동인우종 종 종이라는 건 이때 뭐냐 시족을 얘기합니다. 종은 종중 종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대 사회는 그 주의 고대 사회 같은 걸 얘기할 때 그 사회의 성격을 종법사회라고 합니다. 종법사회 종법이라는 건 뭐냐 시족관계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회를 종법사회라고 합니다. 애초에 국가의 근본은 중국에서는 특히 시족 윤리를 천화로 확산하는 거예요. 자 그 대학 같은 데 보세요. 효, 제, 자가 모든 윤리의 근본이다. 효와 제와 자 효 그 다음에 제 그 다음에 자 효제자 요것을 천하의 다스리는 근본을 이룬 겁니다. 효는 집에 이제 시족에서 가정에서는 어버이에 대한 사랑 쟤는 윗사람에 대한 공격 아우제자인데 그 시밤바리프트 뭐 하세요? 윗사람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시족사의 윤리인데 이것을 효입니다. 효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그 다음에 윗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그 다음에 윗사람이 백사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 도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종법사의 그 뿐입니다. 효제자가 종법 그 지금도 종가라고 하죠.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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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하면 이제 역전압 찬 냉성 그러니까 종가가 이제 가가 집 종가 종가는 이제 정통입니다. 종가라는 건 언제나 장자상속으로 쫙 내놓은 게 종입니다. 마루종 마루종 가장 높은 그게 종법입니다. 시종윤리가 그러니까 고대사회의 근본이죠. 여기 동인우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육이가 친한 데 중심인데 가까이 있는 아랫 무리를 거느리고 자기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친한 것으로 봅니다. 신족 중에서 그래서 그 가까운 무리만 친하고 두루 친하지 못해서 동인우종입니다. 친척에서만 종친 거기에서만 친하나 종중에서 사람을 모은다. 문중이라니까 이제 종중 같은 겁니다. 문중 이것은 결국은 욕된 길을 간다. 욕되다. 그러니까 두루 친하지 못하고 종중 친족 중심으로 친하니 이건 욕된 길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이게 공자가 얘기한 비부주에 해당할 거예요. 비 친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면 주를 못하는 거죠. 이게 한국사회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뭘까요? 비부주가 들어가요. 패거리. 아니 패거리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냥 안으로 굽는다. 아니 거기서 이제 또 지역까지 이제 들어가죠. 지역 그냥 뭐 우좌 그래가지고 지역하고 아니 동창 아 이거 참 저는 이제 동창회를 참 안 나가 동창들이 아주 저 굉장히 고가워하는 동창이 많은데 동창을 일부러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몇 번 동창회를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별로 영양가가 없더라고요. 영양가가 없느냐. 아니 이놈들이 만나가지고 맨날 그 지들끼리 뭐 어떻게 이해관계가 옳히더라고 또 거기서 뭐 사업하는 애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아이고 좀 고사나서 살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별로 교수하고 있으니까 거기 나가서 제가 이익을 볼 게 없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동창회에 자연스럽게 안 나게 돼서 요즘에는 동창회에 자주 안 나가게 되는데 꾸준히 만날 것도 좋은데 치는 건 좋은데 거기를 중심으로 팩을 짓는 게 싫어서 저는 그래서 잘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요번에 또 나와서 그래도 사회에 또 얼굴도 좀 내밀고 있다고 해서 요번에 막년 동창회에 나와서 5분 스피트쯤 해줘요. 야 나가지도 않고 동창 부르다 왜 스피트 시키려고 야 그래도 나와 아 그러고 아는 놈이 그러니 어떻게 나갑게 그러고 했는데 아 그러니 하여튼 근데 이 주가 안 되고 비가 되는데 요 비를 비 비 부주를 여기서 이렇게 부릅니다. 동인우종 종에서 그러니까 친족끼리만 친하니 이것은 결국 두루 친하지 못한 것이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랑에서는 동인우종 인도야 그러니까 종에서만 친하니 친족끼리 친하니 그 부끄러운 길이다. 잘못된 허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회인 아니 그러니까 참 주역이 어려운 게 길 흉 회 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하다 흉하다 아주 분명해요. 이건 길하다. 이건 흉하다. 회 후회할 회자 인하 어떻게 판별해야 되느냐 후회할 회자는요 아주 흉한 거 아니에요. 아주 흉한 거 아니에요. 후회를 하면 그래도 덜 흉한 거예요. 후회 안 했을 때가 제일 문제예요. 후회를 하면은요 허물을 고칠 길이 있어요. 근데 후회 안 했을 때가 문제예요. 회는 그래서 나쁘긴 해도 아주 극 흉은 아니에요. 려 라는 건 사태 자체가 편안치 않다. 위태로운 여자가 있어요. 여자도 아주 흉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위태로 자칫하면은 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지 흉 아니에요. 인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아주 흉은 아니에요. 근데 인은 뭐냐 이게 뭔가 뭐가 뭐라 뭐가 꺼림칙하고 뭔가 하여튼 만족스럽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게 인에 들어가요. 그게 결국 부끄럽다. 꼴이 약간 뭐 죽을스럽게 되는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속된 말로 죽을스럽게 되는 꼬라니까 결국 결과가 오는 거예요. 동인의종은 아주 흉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부끄러운 당당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올 때 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기흉 회인 여러 가지 려 뭐 아주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인은 대흉은 아니라도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 속된 말로 죽을스럽고 약간 부끄러운 꼬라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친할 때 주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비 그것에 치우쳐서 뭔가 두루한 친함을 못 이뤘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괴에서는 사실은 유기가 이 함께하는 중심 유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오양의 관심을 끄는 존재가 유기입니다. 전체 괴에서 아니 그 사실은요 그 양 속에 음이 끼면 빛나요. 음 속에 양이 끼면 빛나지 않아요. 그래서 홍일점이라는 말은 있어도 남자가 그 여성 속에 끼어가지고 좋은 걸 별로 못 봅니다. 홍일점은 여자는 남자 속에 끼면 빛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가 어느 정도 오양의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런 위치에서 두루 못 지나고 친족 가까운 사람과 무리져서 함께하니까 흉한 꼴을 아니 부끄러운 꼴을 낳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복용음악 지금 이 대상황한테 하나가 좀 불쌍인데 지금 또 이 상황은 동인의 동인의 가장 핵심은 이와 오의 함께함이에요. 이와 오의 함께함인데 나중에 보면 이가 오를 만나는데 이 삼사가 가로막고 있어요. 두 양이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을 자기 이제 배필도 아닌데 가로막고 있는 양을 이기고서 나가서야 오를 만나요. 그런 상황도 이 괘에 있으니까 나중에 좀 보죠. 근데 삼사가 계속 오라는 것이 이의 배필이고 정응인데 삼사가 자꾸 오를 물리치고 지가 이하고 친하려고 하는 상황도 약간 이 괘에서는 그 냄새가 풍겨요. 복용음악 승기고름 삼세고름도 그래요. 그렇죠. 군사 융이라는 건 군대라는 뜻입니다. 망이라는 건 덤불이죠. 덤불 속에 군대를 내복시키고 승기고름 또 높은 그 원덩에 올라와 올라서 아래를 엿보기도 하지만 삼세 3년 동안 못 일어난다. 그렇죠. 고약하지요. 삼세부름이라는 말은 뭐냐. 틈을 보기는 하는데 결국은 뭔 일이 거사를 못하는 거예요. 거사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뜻만 가지고 틈을 보다가 결국 거기서 끝나는 상황이에요. 삼세 3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삼세부름 결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기고릉이라는 게 이하고 친하는데 여기 높은 데 올라가서 호시탐탐 이와 지나고 5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형세상으로 5를 이길 길이 없어요. 참이 그러니까 도저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전에서는 고 렌택을 좀 복용음왕 적가냐 삼세부름 아내냐 복용음왕 복용음왕 복용음왕이라는 것은 복용음왕 승기고름 고 같으라 복용음왕 덤불 속에 군대를 숨긴다는 것은 적이 강해서 함부로 덤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예요. 적가냐 삼세부름이라는 것은 안행이야 결국은 삼세부름이라는 것은 안행이라는 것은 안행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간다. 그대로는 안행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행을 하면 이건 당할 상황이니까 뜻 접고 편하게 간다. 이런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삼세부름은 안행이야. 그러니까 뜻을 접어서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 뜻을 접었으니까 목적 달성 못하는데 뜻을 접었기 때문에 대흉은 아니에요. 이 정사는 대흉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접으면 큰 흉은 없는 상황이에요. 삼세부름은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적이 강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접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구사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승기홍 불극공 이래요. 담장에까지 뛰어오른다. 담장에까지 올라와요. 이제 구호와 딱 부딪혔죠. 거의 불극공 그러나 결국은 불극공이라는 것은 덤비지 못한다. 그렇게 나가요. 점사가 길어요. 불극공이라 기래요. 불극이란 말을 두 번 나와요. 천수송꽤 불극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천수송꽤 보면 제가 한번 페이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천수송꽤 몇 페이지냐 수천수 54페이지 55페이지 보세요. 55페이지 보면 구이 불극송 이라옵니다. 불극송 송사를 이기지 못한다. 귀이포 기읍인 309 보세요. 그 다음에 6, 9, 4를 보세요. 불극송 여기도 또 송사를 이기지 못한다. 불극송 불극공이 같은 용래에요. 공격을 하지 못한다. 댐비지 못한다. 송사를 하지 못한다. 전부 불극이 붙은 것은 양인데 음에 머물러 있을 때 불극이란 말이 대개 나와요. 불극이란 말은 양인데 그 양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뭔가 희선은 있고 힘은 있어요. 자기 피해. 그 개체로서는 근데 자리가 음의 자리에요. 전부 구사도 지금 승경 불극공 구사고 천수 송께서도 이 이와 사의 자리에요. 전부 음의 자리에요. 양인데 음의 자리에 있으면 대개 요런 점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양이기 때문에 뭔가 되밀 마음이 있어. 지가 양이거든. 저 자신은 강해. 근데 자리가 음의 자리야. 음의 자리면 위가 허해요. 함부로 힘을 못쓰는 자리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도 구사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뭔가 덤벼볼 구이 오를 제끼고 한번 이하고 친해볼 마음을 먹어요. 한번 공세를 펴보고 그게 담장까지 뛰어올랐어요. 그게 거의 집안에 그런데 안돼.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덤비지 못한다. 덤비지 못해.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이래요. 왜 그런데 길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길이 나오냐를 가지고 상전에서는 길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승기용 불극 의 불극이야. 승기용 불극공을 승기용이란 말은 승기용 불극공을 합쳐서 한 말이에요. 승기용 불극공이란 말은 의 의 어떤 상황이나 기세상 의 의리상으로 도대체 명분이 안 맞는다. 명분상으로 대의명분상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공격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오가 정의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명분을 누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범빌 기세가 안 나와요. 의 불극이야. 기길 그런데 승기용까지 했다는데 왜 길하냐 길이라는 점사는 왜 나왔냐 사실은 좀 약간 기길은 곤히 반칙이야. 골고만 대처해서 돌이켜서 원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하다. 불극공하기 때문에 길어야 돼요. 여기서도 무리를 해가지고 치고 들어갔다 하면 이건 완전히 폐가망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의 불극이야 라고 해서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겸손함 말하자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오히려 길을 얻을 상황이다. 요렇게 판결을 한 거죠. 요 점괴는 참 어려운 점괴예요. 승기용까지 했으면 기껏해야 무구정도 점을 줬으면 좋겠는데 길이라고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불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상전은 또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원칙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길한 것이다. 라는 그 시사를 주는 점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상황이 어려울 때 언제나 원칙에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상황이 어려우면 무리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운데 무리를 하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흉악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칙 지키자. 판단이 어려울수록 가장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뭐냐 이걸 따지게 되면 대개 흉을 멸하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기사회대하듯이 정말 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뭐 아주 그 그 제가 지역을 배워서 가끔 가다 있는데 그런 때가 있어요. 아주 고약한 경우에 찾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잔깨부리면 안 된다. 고약한 경우에는 잔깨부리면 망해요. 제가 아주 고약한 경우가 있었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을 쳤어요. 아니 그것도 희한하게 쳤어요. 는 다니는 길인데 신호를 보고 탁 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탁 박혀서 딱 멈췄는데 그 놀고에 사람을 툭 쳐나와서 멈추는데 툭 밀으면서 멈추면서 툭 쳤어요. 근데 할머니가 애를 손질을 끌고 나오다가 가볍게 툭 쳤는데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할머니가 애는 팽개치는 바람에 애는 저기 나가 떨어지고 할머니는 살짝 부딪쳐서 쓰러졌어요. 근데 노인네가 그래서 얼른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고 병원에 가고 바로 신고를 했어요. 제가 사고를 그랬더니 나와서 그러고 그랬더니 몇 분들이 내가 사고를 쳤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도와줄까 뭐 아는 사람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잘못한 걸 도와주기 뭘 도와주냐고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왔더니 이게 묘한 상황이었어요. 넘었는데 신호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타볼 버스가 건너편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급히 타러 왔어. 손질을 끌고 그 버스 안 놓치려고 저하고 묘하게 그래가지고 톡 친 거예요. 세게 친 것도 아닌데 노인네는요. 살짝 붙여 두게요. 오래가요. 전 집 8주가 남았어. 7주가 그 경원에 갔더니 굉장히 그런 치료를 받아요. 형사가 쭉 얘기를 하는데 재밌었어요. 쭉 얘기를 하는데 형사가 다 내가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땠냐. 딱 차를 멈췄을 때는 신호가 바뀌었어요. 이 차도 조금 빨리 나간 거고 이런 상황이다. 건널목 아니야 건널목 아니야 단심했어요. 근데 나중에 형사가 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형사가 마지막 하실 말씀 하래. 그래서 제가 언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참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조심을 하도록 이게 경계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그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형사가 이렇게 쳐다보니 일어나도 형사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소장님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니 피의자로 끌려온 사람이 웬 소장을 만나냐고. 그때 형 성사가 아니 피의자로 와서 이렇게 순순하게 인정하고 만성한다는 처음 봤대요. 형사가 저를 엄청나게 잘 봤어요.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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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그것까지 가르쳐주고 그걸 아주 했는데 마지막에 그것도 건널목 사고기 때문에 팔괴상에 들어가요. 뭔가 그래서 또 합의를 해오지 않으면 또 그래요.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왔더니 그 가족들이 전부 와가지고 막 이제 뜯어내려고 온 거 같아요. 다 이제 막 뭐라고 막 시비를 막 그러려고 다 하실 거 하시라고 근데 그때 어머니가 같이 왔었거든요. 내가 형사하고 다 함께했는데 내가 하나라도 부정한 거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그랬지 그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제가 인정하고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 온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가 봐요. 그러더니 그중에 아는 사람이 데리고 나가더니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님은 하자는 대로 나갈 테니까 빨리 합시다. 합의가 다 끝나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도 잔깨를 안 버리고 했더니 원칙대로 한 거예요. 그래로 그랬더니 오히려 일이 가장 쉽게 끝나서 정말 뒤타립시 다 끝났어요. 나중에 할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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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되게 미안해하고 사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통계에서 버스가 왔길래 급히 나온 게 그렇게 된 건데 선생님이 너무 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사실 고맙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할머니는 치료를 받았는데 노인네가 갑자기 힘을 쓰니까 아픈 거야.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결국 한약 어혈 부위를 약까지 내가 전화드리고 너무 미안해서 그랬는데 그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이 제가 좀 상황이 어렵죠. 그러면 잔깨부리면 안 돼. 원칙으로. 이럴 때는 무조건 원칙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리지 잔깨부려서 잘 풀리는 적은 없어요. 저는 이거 하고는 좀 다른데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반칙 원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나가라는 이런 얘기도 그런 때 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 동인 선호도 이후소 대사극사고 동인은 동인 남과 함께하는데 뜻을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데 앞에는 처음에는 울다가 울고 부러짓다가 울고 부러짓다가 울고 부러질 때 고독 후속 뒤에는 대사극사고 큰 군대를 이겨야 서로 만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와 오가 만나야 되는데 중간에 강한 양들이 두 개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 두 개의 난관 앞에 두 개가 다 덤비려고 했거든요. 승기용 여기는 복유무 망했고 잠복시켜 놓고 대밀려고 했고 여기는 담장까지 뛰어 올라갔고 그런 두 존재들을 이기고서 결국은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동인교회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데도 상당히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뜻 맞는 사람과 만나는 데도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닐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지 결국은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데다. 이 괴에 아주 공자가 공자님 괴사전에는 아주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 말이 괴사전이라고 말하셨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끓입니다. 2인동심 길이는 그 날카로움이 좀 약간 흘렸었습니다. 끈을 달자입니다. 방금 동심지역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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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런 신이 나 섬도라는 희생이 춘망사 봉춘자 바람월망자 춘망사 춘망사가 내수가 있어요. 그런데 풍화일장로 풍화는 바람에 날리는 꽃 이런 정도 있으실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은 일장로 날이 긴 날에 날이 이르니 그걸 늙어버려 시들어가고 가기우며 아름다운 기안 아름다운 약속 님과 만날 좋은 약속 그것은 여전히 아득하기만 하냐. 불결 동심인 동심인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과는 불결 맺지 못하고 공결 동심초 헛되이 동심초만 맺는 이런 거에요. 시가 섬도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이렇게 풍화일장로를 바람에 지고에요. 바람에 날부진 꽃은 긴 날이 이르니 시들어가고 가기우며 만날 날은 아득하 기약이 없네. 가기 아름다운 기야. 아름다운 기라는 건 데이트 약속이랍니다. 아름다운 약속은 아득하기만 하냐. 유명. 뭐라 마음과 마음을 맺지 못하고 불결 동심인 마음을 뜻을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과는 맺지 못하고 헛되이 동심초만 맺는다. 동심초만 풀이 아니고 풀리프로 맺는 매듭입니다. 동심결이라는 매듭이 있어요. 동심결. 그의 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징표를 주는 매듭이에요. 매듭을. 그러니까 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풀리프로 맺는다는 게 동심초에요. 풀이 동심초란 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요게 이제 김안서, 김억, 안서 김억이 서울의 스승이죠 아마. 그분이 요걸 번안을 해가지고 동심초란 우리말 노래를 말을 짓고 거기에 곡이 붙어서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해지고 그리고 노래 잘한 분 있으면 한 번 불러주면 딱 좋겠는데요. 멋있는 가족이죠. 그 가족을 짓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예전에 보다가 어? 이거 동심.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설도라는 여인은 기생이에요. 가장 유명한 여류 시인이기도 하고 기념입니다. 당대. 당대인데 아버지가 귀양을 갖다가 죽고 어떻게 다 돼서 기적으로 편입이 됐어요. 몰리는 바람에. 근데 이제 기녀도 몸을 파는 기녀가 있고 제주를 파는 기녀가 있습니다. 제주를 팔던 그런 기녀로 했는데 그때 사천에 퇴순가하는 사람이 굉장히 설도의 제주를 아껴서 나중에 궁에 벼슬까지 청걸해서 무슨 궁에서 벼슬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난여인이죠. 난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당의 시인. 원진. 그 원진이라는 시인의 시는 제가 딱 한 수를 기억하는데 북화라는 시를 추총 요사 사도가 추총이라는 건 북화를 얘기해요. 추총 요사 가을 북화가 집을 매일 둘러 심어져서 마치 도연명 집 같은데 편의원 1.4 내 집을 울타리 밭을 한 바퀴 돌자니 날이 누연되었죠. 그러면 아주 직구절이 재밌죠. 불씨 화종 편애국. 내가 꽃 가운데 꼭 북화만 편애하는 게 아니고 차와 거진 갱구와 이 꽃 지고 나면 다시 꽃이 없기에 그래서 내가 북화를 아낀다. 불씨 화종 편애국. 꽃 가운데 꼭 북화를 내가 편애해서가 아니라 이 꽃 지고 나면 다시 꽃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북화를 아낀다는 그런 신의 신이 원진인데 원진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종이를 만들어서 설도지라고 해서 한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꽃잎을 이렇게 눌러서 물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종이를 만들어서 그 연애 편지도 쓰고 그래가지고 주고받은 그게 자취가 나와서 종이 공예 또 상당히 기원하는 사람이 사천에 가면 설도지 공방인가가 있을 겁니다. 설도 종이 만드는 시험. 아주 그러니까 재밌는 여인이죠. 아주 그 나중에 원진하고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원진이 딴 데로 갔다가 가서 딴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뒤로는 다시 그 남자한테 마음을 안주고 그냥 죽었다고 하는 여인입니다. 재밌는게 아버지가 이제 그 벼스라는 사람 문인이라 사천에 귀양갔던 것 같은데 어려서 설도하고 재수가 뛰어났던가 봐요. 그 아버지가 뜨 정원을 거닐다가 한 수를 딱 긁혔어요. 네가 한번 내가 앞 구절 두 개 불러줄게 네가 한번 뒷구절 맞춰봐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느냐 정제일고동 용감 배분증 그러니까 정제일 아이고 있으면 시간이 되요. 한번 해볼게요. 재밌어요. 이게 더 재밌지 사실 빨리 할게요. 제가 저주 이렇게 를 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영당 배분증 쓸까에 일고동 오래된 고동 오동 나무 하나 손끝칠을 하지 용감 손끝칠 용 용감 배분증 흰 구름 가운데로 뚫고들아 네가 직구절 맞춰봐. 그랬더니 그 지영남 북조하고 설도가 뒤에다 딱 맞췄대요. 지영남 북쪽 설도가 직구절을 타나 맞춘게 마뭇까지는 만북의 세를 맞아들이고 남쪽 북쪽으로 오간의 세를 맞아들이고 잎사귀는 왕래풍 오간은 바람을 전송합니다. 영송이죠. 그게 맞춘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 설도의 응급을 듣고 한숨을 푹 쉬었대요. 야가 한 남자 일부 정산 못하겠구나. 어떻게 꼭 시가 지영남 북조 남북조를 맞아들이고 여분 잎사귀는 왕래풍을 전송한다고 아니 얘가 판자가 좀 사났구나 하고 향숨을 푹 쉬었다는 그런 고사가 있어. 아마 기억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조금 하고 나서도 가끔 요새는 한 두글자씩 틀리는데 하여튼 그래.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아주 유명한 설도기념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가 설도가신 충망사가 내수가 있고 아주 시도 감정이야 아주 님을 그리는 시예요. 참 멋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시가 그 동심조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동심이죠. 그러니까 두 난관을 이기고서 결국은 뜻을 합체한다는 그런 호사가 바로 선호도의 호소입니다. 그 다음에 상전에서 얘기한 동인지선, 이중직약, 대사상후 원상 그게 하라는 건 그냥 뜻은 동인지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자로 줄인 것은 다 쓰지 않고 동인선호도의 호소를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동인이 선호도 앞에는 울고 짖다가 뒤에는 울는다는 것은 이중직 가운데 딱 올바르게 구호를 얘기합니다. 가운데 딱 바른 도의로 있기 때문에 대사상후 그러니까 대사상후, 대사극상후를 줄인 겁니다. 대사극상후라는 말을 원상극약, 서로 삼사를 삼극해서 이기고 나서야 만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물은 겁니다. 이 상황은 아마도 결국은 이 점은 상황 자체가 뜻을 합체하는 것이 남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뜻을 합해서 아주 기쁜 만남을 이루는 그런 배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삼구 동인우교 무혜 마지막 괴는 동인우교 교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사는 중심지를 벗어난 것을 교라고 합니다. 이 괴는 이 효는 상이 양인데 상당히 실권을 떠난 자리에요. 상육은 굉장히 위에 있고 이미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상육은 거기서 남과 함께하는 것은 좋은 건데 여기서는 큰 영향은 못 끼쳐요. 어차피 남과 함께 하더라도 그냥 자기 주변에서 함께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뭔가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떤 그러니까 시류를 형성한다니 그런 것까지 절대 못 가요. 그러나 후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동인우교 상전에서는 동인이 교회에서 남과 교회에서 만난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만나서 중심세력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험은 없어요. 험은 없기 때문에 후회할 일은 없고 자기 잘못은 없는 그런 상황 이거 만남의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이름을 큰 이름을 이루지는 못하고 남과 뜻을 함께하는 데 후회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전에서는 동인우교 지 이득이야. 뜻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뜻을 성취하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륙의 자리에서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남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소일거리는 아니라도 한가롭게 뜻을 함께하고 즐길 수는 있어도 뭔가를 아주 큰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을 이루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그런데 아마 두 번 남았나요? 다음 한 번 두 번 하고 마지막 날은 총 정리하는 날로 하고 결국 다는 못할 것 같아요. 하천대유하고 기관이죠. 릴즈에게는 못 써놔. 용을 써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다 해보도록 용을 쓰고 오늘 동인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